자 오늘 업데이트로 이렇게 스티브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원래 이게 PVP 게임 같은 건데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PVP 게임에 어떻게 표현했을지가 좀 궁금해 사야 돼? 잠깐만 오 크리프 옷 뭐야 멋있다 오 근데 이거 사야 돼? 뭔가 멘트가 다 사야 된다는 식의 멘트였는데? 설마 어? 이 게임 원래 캐릭터가 막 40개 50개 있지 않아요? 이게 뭐지? 이거 다 사야 돼? 싸우면서 얻어야 된다고요? 스티브는? 스티브 아까 사라며 야 차라리 살게! 아 돈 낼게 돈 낼게 아 나 돈 낼 수 있지 와 이 게임 5만원 주고 샀는데 어 이것도 살게 판매 중 여기 있네 이거 어 살게 살게 오 야 오 천원밖에 안 하네? 하치면 삼천원이긴 한데 사실 이 게임 많이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스티브만 살게요 9,500원 자 된건가? 들어가 봅니다 오 스티브 참전 6,500원 트레이닝이 있었던 것 같아 게임 기타에서 트레이닝 자 이게 때리는 거고 이거 캐서 뭐하는데 이거? 이거 블럭 귀엽다? 블럭 왜 캐 이거 어 내 목 깨졌어 어 다이아몬드랑 금을 구한 게 제 캐릭터 옆에 보이는데요? 뭔가 있나 본데? 이거 구하는 이유가 있나 봐 오 오 이거 그 기능인가 본데 그 기능인가 봐 마크에서 원래 이렇게 끌고 올 수 있거든 작업대 가서 B버튼을 누르면 뭔가 일어난다고? 작업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? 어? 오 오 뭐야 이거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용암문도 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건널개 있죠? 모르겠는걸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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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표현 잘했다 난 진짜 이상할 줄 알았는데 PVP 하는 거 자체는 멋있진 않거든? 근데 표현은 좀 잘한 느낌이 드네 가끔 가짜 마크 같은 거 많이 해봤었는데 그때 애들은 다 모자란 퀄리티가 맞거든? 근데 여기는 많이 모자라진 않네 아 오케이 나 이제 알았어 나 바로 멀티로 감 오 한다 어? 얘 킹오파잖아 1대1 대전이구나 오 이김? 쇼옹 에헤이 나걸러지롱? 어 근데 P 너무 없다 아 이거 날라갔다 자 가 어 내가 죽은 건가? 아 잠깐 키 바꾸면 잘할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누르는 키가 좀 어렵네 양쪽 걸 쓰고 있는데 하나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림 그리고 나 좀 되게 속상해요 이게 져서 속상한 게 아니라 상대상 캐릭터가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내 캐릭터 퀄리티 너무 쓰레기인데? 친구 만날 때만 할 수 있는 옷이라고? 내가 산 3,000원짜리 옷이? 1,000원, 1,000원짜리 옷이? 아 얘한테 입힐 수 있는 거라고? 스티브한테 입히는 게 아니라? 아 나 이런 거 만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? 아 젠장 이거 괜히 샀다 그러면 아 아 내 돈 환불 안 되나? 그러네 여기 있네 검수 타입에 입는 거 없나? 아까 그 다이아몬드 검 걔 검수 타입일 것 같은데 다이아 옷? 어 샀다 모자는 그 와중에 되네?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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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야 이거야 아 이거야 야 아 보여줄게 보여줄게 그지 같은 마크 시스템 말고 검수 시스템을 보여줌 나 했었을 때 그거 했었어 검수 캐릭터 했었어 갑니다 요시 오 요시 맵인가? 오시 사기캐 사기캐 요기 사기캐 아까보다 훨씬 낫죠 콤보도 뭔가 쓰는 느낌이고 상대방 노리면서 내가 원래 검 캐릭터 했었거든 스티브가 너무 어려워 진짜로 자 이겼음 스티브 캐릭터가 진짜 개쓰레기인 것 같아 오 어 살았고 아까 같으면 떨어졌어 이거 아 이거 죽나? 아이고 피스 실수 가고 던지고 내려오는게 되게 느려 여기가 반격기 반격기가 거의 안된다 아 거 좀 어 이김 와 처음 이겼다 처음 이겼어 이김 아까 같으면 건넬기로도 못 올라갔어 와 이겼다 이겼다 아 이겼어 이겼어 아 그래 스티브가 어려웠던 거였다 진짜로 이런걸 왜 파나 했는데 파는 이유가 있네 코스튜만은 맛이 있을 것 같아 X로 암호? 아 오케이 암호 있음 갑니다 다 스티브네 야 맘에 든다 어 여러분 편집해라며 6500원짜리라며 다들 산거야? 사 스티브 어 다들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귀엽다 어 왜 왜 전작 여기야?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약간 매력게임 매력게임 매력게 매력게 아 매력게 매력게 어어 아 이거 나 마인크리트맹 하고싶었는데 여기 동물의 숲 아닌가? 근데 이거 나 나 어딨어? 나 어딨는데? 좀비도 옷이 스티브옷이라 나 어딨어? 나 지금 하늘 날고있는거지? 우와 점수 잘하신다 어 씨 나 어딨어? 나 끝났나? 어 파밍 잘한다 다들 오오오 템프 됐어 템프 됐어 어 다들 잘한다 내가 못하는거였나? 어 나 피쌀기 보여줘 피쌀기 보여줘 보고싶어 피쌀기 어 피쌀기는 못볼 음룡인가봐 스티브 피쌀기 도대체 뭘까? 좀비 주민은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간대 야 이거 좀 기다려볼까? 주민은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고 그 스켈레톤이랑 좀비가 나온다던데? 이베베? 어 야 엔더맨 나오고 뒤에 보여 뒤에 엔더맨이랑 밤 되니까 스켈레톤이랑 거미나움 집에 들어갔어 주민 오야 잘 만들긴 했네 뭔가 여러가지 표현 많이 하려고 했네 아이템 스매시볼 여기 와보다 히러겐 되는데? 어? 공격을 잘못했는데? 세게 한 번 더 써봄 가자 어 뭐야 우와 우와 그냥 필터를 미는게 아니었구나 우와 어? 뭐야 바뀌었어 랜덤으로 걸리나봐 우와 자작나무 걸렸어 헐 대박이다 진짜 야 캘때 도구들이 바뀌는거 보여요? 봐봐 삽이고 도키로 바뀜 또 아래에 있는 설마 이거는 곡괭이 이렇게 주나? 오 대박 이런걸 디테일하게 안 봤네 게임하더라 대박이다